여러분 반갑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반도체에 관련된 대전이에요. 대전 미중 반도체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미국의 바이든, 중국의 시진핑 하여튼간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현재 삼성은 사흘 동안 침묵을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게요.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 회의에 참석하는지 누가 참석할지 상황은 지난주와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삼성의 한 고위 임원에 언급된 말입니다. 삼성이 현재 5일간 침묵을 했는가 봐요. 5일도 5일간 침묵을 했어요. 미국 백악관이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대책 논의를 위해서 안보 보좌관 주간 행위에 초청했다는 지난 2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가 나온 지 사흘째예요. 그 사이 주말을 지나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동맹을 통해서 겨냥한 중국에서는 왕이 외교 담당 국무 이용 겸 외교부장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논의를 했어요. 좋게 말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구해지 현실적으로는 전 세계의 원톱 국가를 노리는 두 강대국의 압박이 동시에 삼전을 향한 셈이라고 합니다. 이재용 국회장마저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삼전의 침묵이 길어지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없게 한 인사는 그만큼 고민이 깊다는 게 아니겠냐 그렇게 언급들을 하고 있어요. 삼전 내부 사정에 밝은 복수의 재개 인사에 따르면 삼전은 블룸버그 보도를 접한 직후부터 진위 파악과 함께 대책 논의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난 3, 4일 주말에도 백악관 초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두고 회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전의 고민은 백악관이 초청이 바이든 정부가 마련한 가벼운 상견례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칩을 손에 들고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로 꼽히는 인텔이 3년 만에 파운드리 재진출을 살아난 상황에서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소집한 회의예요. 황철성이라는 분이 있는데 서울대 석자 교수인데 이분이 미국이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삼성전자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래서 업계에서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대규모 투자 요구라고 하네요. 반도체 부족 사태로 애플이나 포드, GM, 테슬라 등 내놓으라는 미국 기업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바이든 정부가 일단 미국 현지 생산기지 확보를 최우선할 것이라는 관측이에요. 예전에 말했죠. 일단 미국에서 무조건 공장 지켜하도록 하는 게 바이든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전으로서는 대규모 텍사스주의 오스틴 공장 투자를 앞두고 있는데 계산기 막 두드리고 있는 와중에 미국 정부의 증설 압력이 더 커진 셈이죠. 잘 두드려야 하는데 잘못 두드리면 또 얻어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좀 더 멀리 내다보면 미국이 어느 상황까지 구상하는지 가능케 어렵다는 점에서 삼전이 느끼는 불안감도 상당히 많은가 봅니다. 이래야 할지 저래야 할지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청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전무분이 전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선두로 올라선 데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반도체 생산을 포기했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최근 미국과 유럽의 복귀선으로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면 삼전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겠죠. 하지만 반도체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의 관계는 꼬일대로 꼬인 실타리를 실타리죠. 지금 미국의 반도체 내셔널리즘에 화해에 대한 반도체 공급 차단을 넘어서 삼전이 중국 내 반도체 사업의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현재 삼전이 중국 시안에서 랜드플래시 생산 1, 2공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장은 총 한 150억 달러를 들여서 2단계까지 증설 투자가 현재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동우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분이 그동안 어느 정도 줄타기를 용인해온 미국이 백악관 회의에서 이제 줄을 똑바로 서라고 메시를 전할 경우 사항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어디 갔는지 줄 잘못 쓰면 좀 박살나지 않습니까? 출세할 수도 있고 줄 잘 타야겠죠. 그래서 4대 그룹 한 인사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반에도 확인했지만 미국이 어느 기업 하나를 콕 찍어서 요구를 하면 거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꺼내기 힘든 요구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면 우리 정부에서도 나서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계 관계자는 삼전의 입장에서는 국내 일자리 문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해외 투자에 내몰리는 상황을 두고 우리 정부의 눈치도 보는 것 같다. 그런 거죠. 참 해외로 가자니 또 정부에서 또 눈치를 줄 테고 또 안 가자니 또 미국에서 또 엄청나게 쪼글 테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삼성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문가들의 해법은 약간씩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패권 분쟁이 상수가 된 만큼 중장기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서 새판짝에 나서야 한다는 게 목소리예요. 새판짝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외에 제3의 우군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라는 게 있나봐요. 다양한 게 많네요. 이곳에서도 중장기 대책과 별도로 당분간은 큰 틀에서 균형과 신리를 우선한 것밖에 없다. 뾰족한 수가 없다. 균형과 신리를 가장 우선시 해야 한다. 그래서 3전의 침묵도 이런 전략의 일부일 수 있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3전이 한 43.8% SK가 28.7% 마이크론 22.4% 3전이 그리고 쭉 내려가네요. 마이크론 1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랜드플래시에서는 랜드플래시는 3전이 32.6%인데 키옥시가 19.2% WDC가 14.8% 정도 되네요. 웨스턴 디지털이죠. SK가 한 11.3% 마이크론이 11.1% 그렇게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보니까 디램도 하고 그리고 랜드플래시도 많이 하네요. 생각대로 파운드리는 결국 대만이 제일 많이 하죠. TSMC가 한 54%. 3전이 한 17% 하고 있고요. UMC 7%. 글로벌 파운드리 7%. SIMIC 5%. 이 정도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참 힘든 시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나 파운드리도 시장 전류를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좀 더 커야 하는데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양쪽 눈치도 봐야지 또 거기다 정부 눈치도 봐야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그런 위치 있는 것 같아요. 결정을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총수가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답답할 겁니다. 하여튼 우리 총수가 없어도 우리 삼성의 CEO들이 잘 머리를 맞대가지고 뭔가 좀 뾰작한 수를 하나 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 나와서 미국 가서 좀 뭔가 제대로 된 보상도 받고 공장도 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실게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